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렴스의 훈입니다 오늘은요 호카이더에서 아주 많이 잡히고 유명한 생선이 왔습니다 한번 먼저 생선을 보실까요? 아주 신선한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1위가 꽉 차있어요 자 그럼 가실까요 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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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주 신선한 1위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지금 술을 약간 넣고 거룩물에다가 살짝 담궈가지고 핏기를 좀 뺄거에요 핏기는 꽤 많진 않은데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시간상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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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